뉴노말로 가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크게 여러분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돌아올 것이다 수련특례를 베풀면 돌아올 것이고 대우를 좋게 해주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얼마만큼 허망한 것을 이번 일이 얼마나 이런 근본적인 변화인지를 솔직하게 보려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이야기 윤 대통령이 처음에 박단 씨를 만났을 때가 2시간 30분간 이야기를 했는데 2시간 30분이면 대부분 중요한 내용이 다 전달될 수 있거든요 뭐 일반교라마 자기 이야기만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의 요지는 이 노한규 전 의사의 회장께서 본인한테 직접 여러분들 전공의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쓴 내용을 보낸 게 있다 해서 여러분들 공개했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 전공의들 그분 뿐만 아니고 전공의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생각의 틀을 대략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의료가 비가격적인 돌아갈 수 없는 변곡점을 맞았음을 확인시켜준 글입니다 의사들은 알고 용산의 어느 아저씨와 공문들은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를 쓰신 분이 직접 보내오신 최종분입니다 말은 여러분들 측근교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다듬기 때문에 진심을 조금 더 알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어느 언급의학 사직 전공의 글입니다 저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수련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진심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권역응급센터의 살림을 책임지던 언급의학과의 칩 레지던트였습니다 전공의의 자기 자신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더 독특한 것이 전공의로 들어가기 전에 개원 로컬에서 여러분들이 일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생명 살리는 일이 더 여러분들 마음에 끌렸기 때문에 로컬 생활을 접고 그 다음에 전공의로 복귀하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예리하게 보는 겁니다 저도 그대로 로컬에 주저앉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박한 응급실에서의 드라마틱한 경험을 잃지 못해서 좀 더 배우고 익힘으로 사람 살리는 의사를 본분을 다하고 싶어서 나아가 의사사에 무시당하는 일반인으로 남고 싶지 않아서 수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저조차도 이제는 돌아갈 생각을 버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모든 것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합리한 수련 시스템을 견딜 만큼 전문의 자격증의 가치가 높았던 이전과 달리 전문의 자격증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은 그렇게 전문의들이 받아 전공의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수련 체계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현재 수련 체계가 전공의들의 수련 교육 기능만큼 좀 제대로 이루지 해야 되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냥 값싸게 노동력을 사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련 제도가 처음에는 그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값싸고 질 좋고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노동에 견딜 수 있는 전공의를 차출해 사용하는 제도로 많이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요즘 내과 전공의들은 내시경 스코프를 구경조차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외과 전공의들은 충수돌기 절제술을 정외과 전공의들은 쇄골 올리프를 단 한 끈도 집도하지 못한 채 전공의를 그만두게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모시고 있던 교수님들 께 직접 배운 것보다도 유튜브를 배운 기술, 출기가 많습니다 한때 어여탄 의사의 표식이었던 전문의 자격증은 도제식 교육의 붕괴와 함께 가치가 바닥으로 내딛 꽂혔고 수련은 병원이 염가에 의사를 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했습니다 전문의가 되면 숟가락 더 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적자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마저도 부당한 삭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련 제도가 병원이 염가에 의사를 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련을 안 받는 게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10원 한 장 안 되는 감사 인사와 사람을 살렸다는 바이탈뽕에 취해서 몸과 마음과 젊음을 갈아났던 저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자고 일어나니 공부를 못해서 바이탈과를 한다는 낙수의사 지급을 받았고 저희 언급의학과는 성범죄자가 자신의 과오를 방어하기 위해 가는 속죄의학과이자 사람을 청부살인한 음모를 꾸미는 암살의학과 지급을 받았습니다 언급실에서 지객의 발에 속죄 없이 얻어맞았을 때도 탁과의 최종진력을 의뢰하며 굽신거릴 때도 경증환자가 왜 자신을 먼저 봐주지 않느냐고 악을 쓸 때도 이 정도로 굴욕적으로 참당한 신경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리는 환자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하니 언급실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리운전을 제 동기는 과수원 일용직을 제 아래 연차는 학원 보조강사를 예비 1년차는 카페 안바라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일자리만 문제여서 저희를 도와주신 의국 선배님도 물론 한두 분 계시긴 했지만 서순호 모시고 있던 분들은 대부분 저희의 사정을 알면서도 힘내라는 연락조차 주지 않으셨고 기껏 오는 연락이로 너희가 없어서 힘드니까 나 좀 덜 힘들게 돌아오라는 투정뿐이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수령기간 내내 충성을 다한 저희를 소모품 지급하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돌아갈 이유가 더더욱 없습니다 바이탈과를 무시하는 풍조가 의사에 대한 대중의 적개심이 착지로 얼룩진 수령 시스템이 조카스테로 질러하면 빚듬이 안는 숙과 지불체계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내년 3월이 되든 내후년 3월이든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개인적으로 작은 일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되기 이전에 엄마와 아빠의 꿈과 사랑으로 자라는 아들과 딸임을 병원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수련만이 의사의 유일한 길이 아님을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의연만이 아님을 행복도 불행도 슬픔도 기쁨도 병원 바깥에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굉장히 공을 들여 쓴 거리네요 정말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글을 보고 너가 안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이야기를 거칠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그런 공감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나 안타까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하다 보면 이런 거칠게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딸이 이런 상황에 재해석이 되면 불합리한 여러분들 수련 시스템이라든지 불합리한 전공의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데 육두문자를 퍼붓는 사람들은 진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런 면에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여러분 똑똑함도 여러분들 높이 평가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잔인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보고도 그냥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하고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은 꼭 전공의 문제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시면 나라는 계속 이제 막 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법을 바꾸어 가지고 국가의 명령으로 위급 시에 전공의를 마음껏 동원할 수 있는 이렇게 법을 또 바꾸는 모양입니다 노한규 전 의사의 회장 거를 보게 되면 뒷감당을 위해서 남몰래 벌리고 있는 꼼수들입니다 이 법을 이렇게 다 바꾸는 겁니다 보시면 보건의료와 관련한 삼각당 심각당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령할 인원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정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하는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입룡 전공의의 수련 과정 뭐 이런 것에 다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법을 허통과시키는 겁니다 전공의 입룡 전공의 수련 과정 이수 예정자의 명부 제출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위기 상황에서 전공의의 모집 및 전문의 양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과 같은 그런 것을 완전히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못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법을 이제 만드는 모양이죠 입법 예고 7월 26일 8월 법은 만들면 되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더더욱 이제 필수과를 안 하겠죠 나라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옳다고 우기고 기성세대로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참 미안한 일인 거죠 유사시에 누가 이런들이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이런들 일어서겠습니까 나라 그래 정의로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는 온통 부정성을 저질러고 다 뻔뻔하게 이런들 거기에 입 다물고 그러면서 이런들 강복사 경축사이란 자유가 어떻고 그거가 대통령으로 보입니까 내 눈에는 싸가지가 없는 인간으로 보이는 거지 이 엉망칭창이름 제도를 이런들 밀어붙이면서 중간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고치도록 해야지 끝까지 몸이 우기지 않습니까 금수 나라도 아니고 심성들의 나라도 아니고 어떻든 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유사시에 직룡제도 비싼 걸 아마 운영할 모양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수련 제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제 의료계를 직접 종사하고 계신 것 같네요 리 cw님이 내년에도 바이탈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꼭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수련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병원과 교수들이 전공이 될 교육보다는 쌍값이 의사를 부려먹는 데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공의 수련만 정상으로 마치게 되면 그 분야에 웬만한 진로나 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련을 마치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또 술기를 배우려고 전임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쌍값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수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전 국민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해 상처입은 영혼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미래는 암담해지겠지만 입이 늦은 후회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기에 리 CW님하고 같이 그냥 싸게 부려먹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 이런 박사 과정이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안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면 그냥 안 돌아온 거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뭐 이야기합니까 전문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 은퇴하고 남은 여러분들 그 기술을 이어받아가 여러분 수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 외국 가서 수술 받으면 되겠죠 지금 재벌들 미국 가서 수술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눈으로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신가 하고 수련은 병원이 염가에 의사를 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같은 분 이런 방송 어제 방송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련을 마치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또 술기를 배우려고 전임이란 펠로란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쌍값이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수들의 책임도 큽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의료 제도를 들여다보면 한국사 이름들 그냥 축소판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수님들이 누구보다도 전공위의 노예 생활을 잘 알고 있는데 그냥 눈 감고 개선할 생각도 전혀 없이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부려먹은 꼬림으로 중간 착지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닐 듯 합니다 일부 전공위들은 한 달 넘게 집에도 못 가고 병원에 계속 생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활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담당 교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사 과정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박사 받는 거 하고 전공위를 포함한 모든 의사에 대한 착지를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킨 주체는 교수가 아닌 보건복지부입니다 그 권력의 얼굴이 박민수 조기용 윤석열입니다 지난 행정소송에서 이미 밝혀지듯이 그들의 정책결정기준은 과학적 근거가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의 올바름에 대한 기준과 선과학의 기준선에 대한 위치는 권력자의 취향 즉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의사는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된 병원의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 의사란 관료 나리 앞에 감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미친한 종놈일 뿐입니다 의사들은 이제 그 현실을 자각한 것입니다 리윤근 님이 말씀하셨네요 제가 일찍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관료들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의, 정의관이 뭐냐 고대 그리스의 여러분들 기원전 4세기에 소피스트들이 가졌던 정의관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정의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강자의 이익이 정의라는 겁니다 기원전 4세기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정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올바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정의가 뭐냐 우리의 이익이 정의인 겁니다 강자의 이익이 완장찬 사람이 이익이 정의인 겁니다 입으로는 자유니 정의니 공정니 상신이 떠들어도 제 눈에는 뭐로 보이냐 그냥 저 사람들에게는 그냥 정의라는 것이 대단히 상대적이고 그냥 정의라는 것은 내 이익 우리 이익이 그냥 정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자유, 정의, 공정, 상식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대한민국의 정의는 뭐 딴 거 아니고 우리 이익이 정의다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까 이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분이 하신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소크라데스가 뭡니까 소피스트를 보고 나쁜 놈들이라고 하니까 사양매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아니 강자의 이익이 어떻게 정의냐 정의가 원래 뭡니까 올바름이고 올바름이라는 것은 각자의 여러분들 몫에 합당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지 어떻게 강자의 이익이냐 강자가 혼자 다 먹는 게 이익이냐 그렇게 소크라데스 여러분들 대야 되니까 네 죽어라 이렇게 사양 먹으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보시고 이제 오늘 방송이 많이 늦어졌네요 여러분들 자 조금 여러분들 오늘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